진주의 꺾기 전에 님께서 저한테 변호사님, 저희 회사에 저 멀리 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진주 외곽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고 인도도 없습니다. 그래서 밤에 어두워요. 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몇 명인가요? 보내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. 같이 보시죠! 어, 이거 잘 보인다. 손전등으로 귀신이야, 귀신! 고스트 빨리 갔다와! 고스트 갔다와! 왜, 왜? 저기, 저기까지 있을거지? 저 끝까지 한번 갔다오세요. 스리랑카, 스리랑카 사람들은 코리안드림,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드림처럼 스리랑카에서 한 달에 한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한 달 소득이. 한국에 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250만 원 되잖아요.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한 300만 원도 넘잖아요. 1년이면, 2년만 모으면 그러니까 한 3, 4년 모으면 평생 동안 먹고 살 거를 본다는 거죠. 그런데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지난 1월에 스리랑카 다녀왔잖아요. 한 일주일 다녀왔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. 그리고 불교 국가예요. 열심히 살아요. 아이고, 시끄러워요.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모임에는 시끄럽습니다. 진짜 잘 보이죠? 빛만 묻기만 하면 잘 보입니다. 시골길에서 진짜... 지금 손전등이 저 정도 보이잖아요. 손전등 바로 밑으로 했는데도. 고맙습니다. 고수! 고맙습니다. 고향으로,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. 첫째가 안전입니다. 건강은 본인들이 잘 챙기시고요. 그리고 교통사고 당하지 말고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꺾기 전에 안정희 님, 정말 고맙습니다.